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오징어 바삭바삭 부추 질퍽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탕후라이 엉뚱한 뱅뱅 팽이버섯 아삭아삭 마카롱 바삭한 맛은 아무것도 잘 어울리네요 그는 바삭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먹어도 쪼끄럽고 그는 바삭한 맛이에요 바삭한 맛은 바삭한 맛이에요 아삭아삭 오징어 등장 호로록! 아삭아삭 팽이버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